야! 따라 나와라! 이거나 먹어라! 반응! 아 반응 차가운거 봐! 오늘 제 재수가 좋은지 한번 볼게요 아 중립이야! 이 토템은요 제가 오늘 운이 너무너무 좋을 때 그때 바로 뿅 써가지고 어제 했던 것처럼 쭉쭉 나아가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은... 아 아니다 오늘까지 섬 갈까? 아 근데... 아니야 오늘은 저 섬 안갈래요 잠깐만 세찬이 근데 오늘 산책간댔는데 미스테리움 대초원의 왕의 여정? 인기 많은 게임이... 어? 왠지 좋아할 것 같은데 어 우리 같이 근데 설마 저 게임을 했었나? 무슨 저랑 비슷한 보드게임 했던 것 같은데요? 세찬이랑 샘이랑... IF 야 근데 어디가 있지? 지금? 쇠찬아 세찬아 세찬아 어디야... 어 어디갔지... пог? 와 누구세요? 저ской 나 willen 어떻게 맞아요? 몰라봤다 몰라봤어 영화표 건넬뻔 했잖아 구글에 검색해볼까요 얘 어디갔는지 얘 어디갔어 오늘 꼭 영화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세바스찬 금요일 동선 세바스찬 산책 동선 왜 안나오지? 왜 안나와? 집안에있나? 어? 이분은 누구시죠? 요즘 뉴페이스들이 많네 법사님과 보라고요? 법사님 취향에 맞을까 모르겠어요 모르겠네 이게 앞이 맞아 게임 원작이여가지고 딱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애들 하나 둘 모인다 알렉스는 안오는구나 야 따라 나와라 야 따라 나와라 여기야 여기야 으쓱 포스터는 괜찮아 보이길래 볼만하겠다 싶었어 꼭 이러니까 뭐 너가 보러 오자고 한 것 같다 내가 보러 오자고 했는데 황당하네 황당하네 하나 둘 아 너무 늦었어 지금 아 또 늦었어 아 여기 해님도 같이 놀란다 와 노란색 영화관 생긴거 너무 좋아요 간식 소금을 뿌린 땅콩 별방울 소르베 와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초콜릿 팝콘 트러플 팝콘 스타쿠키 널 위해 별방울 소르베 한번 준비해 볼까 해 보러 가자 와 너무 좋아 대초원의 왕의 여정 극장판 물에 먼지 흩날리는 여행길에서 우리의 대초원의 왕은 값진 보물이 가득한 수레를 지켰다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웅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근처의 절벽에서 사악한 악당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드디어 그 독선적인 보안관에 처리하고 보물을 독차지할 수 있겠어 내가 받아 마땅한 거야 아 좋아한다 세바스찬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우와 역시 비싸서 그런가 봐요 세바스찬이 별방울 소르베에 정말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세바스찬이 별방울 소르베에 정말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이 산사태가 수레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네 네 대초원의 왕이 멀리서 우르른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심해요 재빠른 판단 끝에 총을 한 발 쏩니다 오 어떻게 된 걸까요 사방으로 물이 튀었습니다 뭐야 해냈군요 물에다 진흙탕이 산사태를 막아냈습니다 수레는 무사합니다 끝 와 정말 다행이야 흐흐흐 뭐 그 영화보단 별로네 요 전에 봤던 영화? 아 그래도 뭐 너가 재밌게 봤다면야 아 우와 막 최고의 영화다 이런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재밌었어 초대해줘서 고마워 음 음 맞아요 뭐였지? 용감한 어린 나무 이야기였나? 그거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북클럽에 가져갈 보라색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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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